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소스의 윈터 울트라 부츠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슈즈라고 하고요 겨울에 신발 위에 클릿슈즈 위에 덮어 쓰는 그런 부츠 입니다 9버전은 지퍼가 없었는데 신버전부터는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벗고 그 다음에 입기에 좀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재질은 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패턴 들어가 있고 바닥면에는 이런식으로 어 클릿이 나오겠죠 그리고 뒤꿈치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직 이용하기 전이라서 사용 경험은 어 공유 드리기 어렵구요 어 일단 사진상으로는 이런 패턴도 잘 안보이고 어떤 질감 인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퍼를 열어 보겠습니다 지퍼를 열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안쪽 그 면이구요 어 제가 발이 280 에서 85 인데요 2호를 장만 했습니다 아직 신어 보지 않아서 사이즈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안쪽 디테일을 보면 이렇게 봉제선이 있습니다 봉제선이 안쪽으로 있구요 지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발목에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안감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감이 잘 보이시죠 네 요런 기모 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제선 이렇게 잡혀 있구요 그리고 그 바닥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닥면을 보면은 어 이 가죽이 조금 더 뛰어져 있어요 앞쪽인 것 같아요 앞쪽 앞쪽에 요렇게 가죽이 더 떼어져 있습니다 4 어 보시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 주시구요 어 사용한 후기는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